펀니파우가 개발하고 넷마블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스킬전략 RPG 소울킹이 구글플레이, 애플앱스토어를 통해 출시됐습니다. 소울킹은 각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적과 보스를 이용자가 획득가능한 영웅을 통해 물리치는 방식의 게임인데요. 각 영웅의 공격은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이용자의 영웅 배치와 스킬 발동 방식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전략성이 강조됐습니다. 특히 5가지 속성의 약 370종에 이르는 영웅들은 저마다 개성 넘치고 코믹한 느낌의 외형과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. 성장할수록 외형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플레이를 지속할수록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소울킹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카에서 위시댁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미 그런 식으로 키우고 계세요. 그런 부분들은 정말 관심 가져주셔야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 그런데 굉장히 좋은 캐릭터들이 많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조합을 해보시면 충분히 더 좋은 덱 구성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공략 포인트나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소울킹은 모험 모드 이외에도 이용자 간 대전 콘텐츠인 결투장, 영웅들의 장비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도전의 탑, 그리고 영웅 진화 등을 위한 재료를 모을 수 있는 특수 던전 등이 마련돼 게임의 재미를 배가시켜주고 있습니다. 소울킹은 추후 글로벌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. 게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